러시아 세계 최초 부메랑 미사일 공개 이런 기술은 없었다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우주시대 개막을 알렸죠 그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새로운 미사일 공개 화제인데요 그 미사일은 바로 부메랑 미사일 즉 불법 유턴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세해지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이 공중에서 진행 방향을 급선해 발산 부대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포착됐죠 6월 25일 영국 데일메일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대공미사일 S-300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 발사가 실패해 아군에게 타격을 입힌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은 페이스 오브 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7초 분량의 이 영상에 따르면 야간에 미사일 한 발이 지상에서 발사돼 하늘로 솟구치다 공중에서 방향을 180도 틀어 다시 발사 지점에 충돌합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뒤 폭발로 인한 화염이 사방으로 퍼지는데요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루안스쿠주 세베로토네츠크에서 약 55마일 정도 떨어진 알체프쿠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시하는 자원봉사단체인 네이판도 텔레그램에 이 영상을 업로드했죠 다만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매체는 이 동영상이 지니어부와 인명피해 정도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팩트체크 사이트인 스놉스는 몇 분 전 다른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된 정황으로 보아 오작동을 원인으로 분석했는데요 또한 발사장이 공격을 받았거나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